요한복음 7장에 2절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왜 여기서 초막절한 얘기를 했는가? 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들은 도대체 무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초막절일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너를 드러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때가 무엇이냐? 왜 초막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초막절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은 몇 번째 절기예요?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제일 마지막 절기이면서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초막절이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이라고 레이기 23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곱째 달은 6월절 어린양 사건이 있었던 날을 새해, 새 첫 해, 첫 달로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달입니다. 이 일곱째 달은 언제냐 하면 그들이 모든 소출을 다 거두어드리고 끝마무리 돼요. 보리추수도 끝나고 밀추수도 끝나고 포도도 다 끝나요.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영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초막절이 온다. 그럼 이 추수가 영혼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 같으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실 때에 이 초막절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그들에게 허락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초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초막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막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절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이 뜨면 텐트를 거두었고 구름이 머무르면 텐트를 치고 구름이 뜰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그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해요. 왜 예물을 드려야 하냐면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그들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나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아멘. 자 보니까 빈손으로 보지 말고 그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디는 6월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는 무교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칠칠절은 칠칠이 사시고 여기다 하나를 더 하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인 거예요. 6월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었고 이 칠칠절 오순절에는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6월절은 약혼식을 했다고 치면 오순절에는 완전히 합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얘기를 한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속제일. 6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6월절, 7, 7절, 초막절에는 꼭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6월절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6월절 유명한 사건.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전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 일어나는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집,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시작이죠. 구약시대에 그들이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법적 관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합방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나하고 완전히 연합의 관계가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유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 세례를 받았으면, 물과 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때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물론 물과 피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때 성령님이 나를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히 부어줄 때는 완전히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의 산에서 그들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윤례와 규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변화됐죠. 사도 베드로가 마하다라빠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한 증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제 경험에도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도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게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얼굴 뵌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 얼굴 뵌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친 거를 기념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내는데 장막절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연왕국으로 생각하고 해석도 합니다. 이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막. 이 초막절에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지만 그 장막이라는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장막 안에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는데 이 천연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막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통치권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난 게 되고 오순절때도 만난 게 되어지고 초막절에도 만난 게 되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1년에 이 3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되는 그것이 오늘 그럼 신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자로 완전히 들어가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규례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스람들에게는 네 가지를 반드시 취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일을 합니다. 23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거와 종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은 7일 동안을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잔치를 지내는데 거기에 네 가지를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즐거워하며 춤도 치고 흔들기도 하고 근데 이 네 가지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스람들이 히브리 말로 에트롱이라고 하는 실거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실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그 실거를 이스람들은 무엇으로 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 에트롱이라는 단어에 에츠 그 다음에 으억 이것이 단어가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잖아요. 에트롱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단어마다 첫 자가 믿음, 해계, 병고침, 구속이라는 히브리 단어들의 첫 자들을 모으면 에트롱이에요. 그래서 이 에트롱이라는 과일이 믿음, 해계, 병고침,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거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편 36번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이 문장의 그 각 단어의 첫 글자를 하나씩 합쳐서 또 이 에트롱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맺으신 그 구속의 열매가 교만한 더러운 마귀 사단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인데 룰라브라고 히브리 말로 하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성전의 모든 벽면에 어떤 바닥에 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 종려나무가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서 있는 그림을 그린 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이 종려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 줄기가 하나 있는데 옆에 이파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펴냐면 이 줄기는 백본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나온 이파리에 나온 것들은 갈비뼈.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곱초대, 금초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줄기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지가 있거든요. 마눌라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촛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곱 금초대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상징해요. 무슨 교회?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게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그럼 교회가 일곱 개만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게시록 2장 3장에 나온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양들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교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했고 그 일곱 별을 손에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게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료나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백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의 갈비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갈비뼈가 되어진 우리도 훗날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뼈에 같이 우리가 붙어서 갈비뼈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주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성한 나무가지 하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참 시한하게 생겼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된 게 한 가지의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돼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잎이 세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잎이 아주 많은 나무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 표현됐을 때는 이런 이파리가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세요? 무성한 나무가지라고 했는데 무성한 나무가지가 아니라 한 줄기에 이 세 눈 모양의 잎사귀가 함께 붙어있는데 세 개씩 세 개씩 돼가지고 그게 연결되어져서 한 가지마다 세 개씩 세 개씩 계속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눈이 붙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 눈이 있지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모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증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눈을 갖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눈,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를 향해서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자들이냐? 시네버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네버들은 시내 깡가에 심겨진 나무. 그런데 시네버들이라고 된 시내에 있는 그 나문데 생명 깡가에 심겨진 나무는 게시록 22장을 가보면 생명수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반드시 시대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조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생명나무. 그들이 시네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게시록 22장이나 에스겔 47장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시절을 따라서 열두 가시를 메고 그 잎은 양약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네버들이에요. 바로 이 아름다시가 에트론이라는 열매하고 종료나무가지, 하다스라는 나무가지, 아라바라고 하는 시네버들까지 네 개를 이렇게 묶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네 가지 나무가지를 취하여서 첫날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두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7일 동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절귀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가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정말 한 해에 주님이 주신 추숙한 것들이 풍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면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해마다 드리는 초막절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서 즐거워할 때 누굴 찬양하겠어요? 예수 그리소를 찬양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대였던 데서부터 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였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었죠. 세 번째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장막에 과합니다. 그들이 신의 버들,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걸로 나무 텐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나무 텐트를 해서 햇빛만 가려지게끔 하지만 얼기설기해서 반드시 하늘에 별이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 지붕만 만들어요. 이 옆에는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보이게 이렇게 얼기설기하는데 그 위에다 얹어놓는 가지들은 신의 가지하고 종려나무 가지. 이 상징이 다 누구 그늘 아래 내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는 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치릅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행하는 육체적인 어떤 의식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더 중요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칠절을 만났을 때 그 칠칠절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왔더니 아래에서 아론하고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신 신이 딱 거기다가 우상인 게 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줬어요. 이제 다시 올라가죠. 이 칠칠절의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지를 못해서 다시 칠칠절 이후에 40일 동안 모세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는 것. 이 칠칠절이 지나고 나서 나팔절까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40일씩 3번이 오게 돼서 120일인데 그 사람들은 회계를 해요. 계속. 왜 회계를 하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게끔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죄를 회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언제 일어났냐면 속제일 전에 분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속제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나팔절을 불고 10일 후에 속제일이 됩니다.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아까 분명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해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막절 전에 나팔절과 속제일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속제일이 있는 날까지 이스라엘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회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쪼개는 회계를 해요. 그래서 23장 24절에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라여 성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일이 뭐예요?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섰어요.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외치고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하며 장막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이 반드시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 속죄일에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 회계할 기회라도 주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내가 회계도 안 하고 죽으면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거 같지만 사실상은 아니에요. 이 속죄일을 갖다가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얻는 날일로 말하고 있어요. 속죄일 그러면 회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속죄일 전까지 회계하고요. 속죄일부터는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의 기쁨을 마음껏 즐겨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심령이 마음껏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마음껏 기쁘면서 뭐 때문에 기쁜 걸 알아야 하는 거냐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마음껏 기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자로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입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가 별로 안 느껴져요. 그거는 지금 속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안식하는 사람이고 정말 장마간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속죄일의 네 단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의식적으로 해요. 죄를 버리고 그들의 불신정한 것을 회개하고 진리를 고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사함,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자유를 누리는 이 네 단계를 그 사람들은 매 속죄일 그 앞에 10일 동안에 회개를 하면서 이 일을 해서 속죄일부터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제 잔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면 아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 하나겠어요. 정말 죄사함을 받으셨으면 심령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해요.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생쇄강이 생쇄강이 흘러넘쳐요. 이 생쇄강이 흘러넘치는 건 뭐냐면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넘친다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그 증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속함을 얻은 자라면 이게 와야 돼. 그거 안 오면 여기로 믿는 거야. 머리로 머리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심령에서는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서 정말 죄사함을 얻은 자유함과 기쁨과 그 충만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부르치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 머리로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 심령에 이 생명수가 넘치고 생쇄강이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믿어봐야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이 완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시험받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만 공독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극률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매일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속제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완전히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자로 모여지게끔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모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교회가 된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뭐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회개를 열심히 해서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초막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초막절이 어떤 의식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초막절 간 것 같이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의 크신 극율과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장막절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려니까 정말 내 심령안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딱 여기에서 모든 추수가 끝이 나요. 하나님 앞에 그 추수된 걸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가 무엇에 대한 회개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를 가진 인생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서도 믿음 생활 하면서 계속 죄를 져요. 의도적이 아니래도 의도하지 않았던 죄도 짓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위의 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우리가 행위에 대한 소권 제물의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거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속죄자물로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에 비롯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죄성에서 올라온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거나 아니면 성물을 어겼거나 성물을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11조를 안하는 것도 성물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그것도 속건죄의 죄에 해당이 되어져요. 죄인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모든 면에 모범이 되게 모든 면에 철저하게 정말정말 퍼펙트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죄를 찾아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심령 속에 욕과 같은 사람이라 욕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죄를 질까봐 하나님이 볼 때 이와 같이 경관한 자가 있느냐라고 까지 했거든.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질까봐 먼저 가서 막 제사 지내요. 미리 뭘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결국 근본적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저 깊은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널나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자세가 정말 겸손한 나는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안 되면 속근재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의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퍼펙트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율법이 아닌 것 같은 율법이 있다라. 하나님은요 모순투성이 실수 남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이뻐요. 그런데 일부러 재질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뭘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갔어요? 해리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 안증뱅이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정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매일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을 예수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진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열 번을 지어도 회개하며 주님만 찾는 사람이 이쁜 사람이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잘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볼 때 존경스럽고 퍼펙트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르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니다. 진정한 겸손은 절대로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기를 내세우는 말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요. 진정한 겸손. 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항상 풍전등하 그게 바로 우리예요. 풍전등하 같이 한번 불어지면 그냥 바람 조금만 불어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고백이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모습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자신도 내 자식도 모든 믿음 자처도 운전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욕이 굉장히 선도 많이 배부르고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면서 요백에서 발견된 건 요백 고백이 이제는 온전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그가 굉장히 의로우려고 경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와서 계속 거기서 얘기한 건 네가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되어지는 내추럴한 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사람은 할 수 없다. 오직 여우와 한 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의롭다고 스스로 프라우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십자가가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든 면에 너무나 완벽해지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매일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감염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커져야 합니다. 작아져도 안 돼요.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거든요. 그 사랑이 더 크게 내 심령에 와닿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 세상 말로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고개가 빳빳해져. 자랑이 늘어져. 여러분 그러면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안 그래요?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요베의 고백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